위에서만 이미 가만히 줘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포 porridge의 숙소에서만 카메라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드릴게 카메라 tui-la mio? 퀄리니 자랑해 근데 듣기에는 재환이 형 들었다면서요. 다 보았는데, 비는 자로 이게 다 보았는데. 형, 팔이, 팔이 형, 팔이. 발 끝으로 빌라. 아! 자, 좀 쉬세요. 아, 재환이 형 들어가면 팔이 생겼어. 지수님. 규캐스. 성훈이 형. 어, 네. 살짝 노출쟁이 있어. 그 점점.